하아! 이래놓고도 아들이 무사하길 바랬나?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욕심도 없다고 말해봐라. 그 무당들하고 엄마 마음하고 엄마 욕심하고 엄마 생각과 뭔가 맞아뜨려졌으니 이렇게까지 된거 아니겠나? 밤에 탐만 할 수 있겠나? 화면을 금방 본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엄마가 이 가정을 누군가 지키자고 이걸 모신거 아니잖아. 너무 힘들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시행이 돈 벌어주자 왔어?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걷어놓고 가고 일단 집안으로는 이 차는 올라가서 판단공수 내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들이 되게 아프잖아요. 이제 좀 잘못 모신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잘못 모신걸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디에서 들어 본 적도 없고? 네. 너무 감사하구요.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소속한 마음은 없죠? 아무 마음은 없어요. 아무 마음은 없어요. 주시가정에 재신문당하는 대판감 내보자. 여기까지 왔다 엄마. 네. 그런데 이 나라 잡고자 이렇게 부정행정이 어떻게 없겠는가 안좋은 부정 걷어내도 주시가정에 재신문당에 판단 한번 해보자. 우리 재신부인아 신이 경없이 오나?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까지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고 이유가 내 욕심에 앞섰어요.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다 알고 있네. 어. 시작도 엄마가 했고 마무리도 엄마가 했고 엎은것도 엄마가 했고 어? 아파서 이 구슬을 한 것도 아니고 신을 모셨던 것도 아니고 아들 잘됬자고 조금이라도 빌어보려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네 가정에는 내가 왜 시집을 와가지고 이 주시가정을 어떻게 내가 알고 갔으며 왜 내가 신을 받았으며 왜 신 때문이든 귀신 때문이든 조상 때문이든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가 어.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원여 돈이다 엄마는 그게 엄마의 욕심이고 엄마의 착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착각과 아주 잘 맞는 선생을 찾다보니까 그 선생도 엄마한테 잘 불리겠다 어. 옳지 잘한다 너나 해먹으면 돈 진짜 잘 벌겠다 사람마다 만심무당되겠다 네. 그 말이 혹해인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지키는 몸주씨는 있었다 네. 어. 업으로 돈으로 벌어보자 주시가정에 들어섰어 네. 어. 너도 우리 주시가정에 들어서 살려고 여기 들어왔으니 주시가정에 명주던 할머니 업을 열어줬던 할머니 네. 네. 나의 다손들 지금까지 키워왔을 때 안 똑똑한거 아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염색했던 아이다 네. 어. 한마디하면 두마디를 알고 두개를 가르쳐주면 서너가지를 가지고 와서 했던 아이다 네. 맞아요. 큰 놈은 말없이 묵묵히 지키는 놈이고 작은 놈은 애살 있고 연석하고 싹싹해서 네. 맞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을 먹고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렇죠. 맞아요. 뒤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 괜찮다 네. 내가 커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응? 네. 엄마한테 후방시켜줄게 했던 너 아이 아이가?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노? 네. 엄마한테는 지냈어요. 천하에도 쌍놈이 따로 없고 아래의 좌우 모르고 네. 아들이 엄마 되고 아버지 되고 제 못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되었고 제 못했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제 못했어요. 제 못했어요. 그러니 엄마의 욕심으로 돈 벌어보자고 신을 찾았던 형국이고 네. 주식가정에 신이 왔다고 하나 윗대는 많이 이렇게 벌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네. 그 벌들이 엉키고 설키고 있으니 진병조차도 눈이 뜨기 힘들고 조상들조차도 아무리 풀어줬다하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식가정에 70명당 안으로 조상이 들어왔던 조상을 판단을 낼 것이고 네. 허튼 기운에 많이 좋은 영산이다 산에 사는 숲이다 앞에 섰다면 걸러낼 것이고 네. 벌전이 들어와 있다면 그 벌을 누가 내줬는지 낱낱이 찾아서 네. 오늘 주식가정에 최신 명당 안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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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식가정에 이렇게 둘러다보니 뭐니뭐니해도 첫번째는 이렇게 상무나 부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주시 대주 앞선자 이렇게 상을 놨고 이렇게 상무 주당 걸려서 하자들이 앞을 서는 격이고 주시 과정에 이렇게 신이다 아니다 이름을 짓고 조상들이 판을 치는 영실의 부정이고 이거 산 시내 산소 이장을 했는지 어 맞죠?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내 모신지가 10년이 된다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전에도 연락이 안됐고 그러니 무당들 입에서 놀아놨고 엄마가 그냥 거기에 묻혔고 본인은 아무것도 노력한게 없다 이거다 없다 없다면서 아이들 입에 맛있는 돈을 넣어줄 생각은 없고 돈 모아서 신 쳐다 산말렸던 거 아이가 엄마 그렇다 보니까 신을 모신다 할 적에 이렇게 조상의 왕래들 영실아 부정 상무나 부정 산 시내 이장 부정 요탈부정 그리고 개고기를 잡아먹었다 안 먹었다 개를 많이 다루던 가정이다 네 맞아요 우리 주시 대주도 살아생전에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간게 아니잖아 싫음 싫음 하다가 몸에 앉아갈 이름을 갈고 그래 갔다 그렇다 보니 내 몸 낯설 려고 몸에 좋다라는 개고기다 몸에 좋다라는 들짐승이다 다 잡아먹은 격이고 그리고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했던 이렇게 영사나 부정이고 삭처럼 많고 많이 들어서서 엄마는 네 마음이 계속 감동질을 한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랬던 기운들 낱낱이 지금 걷어가고 갔다 갈 테니 그리아 가지고 가세요 그럼 거 Android'牧連장 했지만 너무 잘 보내 쌓아가 게다는 걸 내 Bill이 наст sogenan real Egyptians 우리는 2차と思います 잘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죽고 보니 이렇게 사정에 걸리고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전화가 너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가서 아들 살려줘 아들 태종이 돌아오게 해줘 안 돼 그러니 그러자고 내가 오늘 안 해도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아들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그러니 우리 선생님께서 길려로 주면 그게 따로 내가 갖고 이렇게 내가 머리 걸려있는 거 너도 조폭해 주시라고 내가 아가를 생겨 행군은 나한테 못하지만 나한테 못하지만 오늘은 했기 때문에 비로 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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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내 세 네 이렇게 네 네 네 네 마ましょう 네 네 마시지 마시지 고춧가루 이렇게 이 가정에 명이 나갈 일이 있다.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일찍 하셨던 조상들도 하고 있고 상문 끝에 아버지도 걸리고 이렇게 영산에 벌이 너무 신을 뜻하고 명을 뜻해요. 이렇게 신명 끝에 벌이 너무 아껴 쓰다보니 이렇게 자손나비가 아무리 제정신을 차릴래도 그 벌 끝에 눈이 드는 격이다. 그래서 이 벌정을 잘 물리고 나면 첫번째로 우리 주씨 우리 사남자서 명 지키는 게 1번이었고 잘 판단되고 나면 괜찮을 일이 있으니 그리아가 생각하고 이것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판단이 가는 청춘에 누신도 되고 그리고 조상이 아닌 허튼 기물들도 돼요. 그 기운들 잘 물려내고 나면 동사나무 이렇게 판단을 내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아시고 감시 시 köt anh을 다시 이끌어 와 볼게요.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